2020년 12월 1일 채병북이 팩트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일 채병북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12월 1일 오후인데요. 조금 전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끝났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때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한다면서 만들었던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필수적으로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검사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또는 징계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외부의 통제가 필요하다 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돼서 2006년 1월 1일에 감찰위원회가 법령과 근거규정과 함께 출범을 했던 건데 이거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감찰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이것을 지난달이죠. 11월 3일에 슬그머니 열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개최할 수 있다로. 그러니까 의무규정에서 선택규정으로 바꾼 거죠. 이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꿈꿔왔던 것 아닌가. 이미 기획했던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이제 드는 거죠. 왜냐하면 감찰위원회 반드시 연다 이렇게 되면 무리한 감찰을 하려고 할 때는 그 감찰위원회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감찰위원회를 건너뛸 수 있도록 규정을 슬쩍 바꿨던 것인데 이런 점들이 이제 감찰위원회 약간 눈밖에 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썸네일에 알려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감찰위원장 이 사람은요. 올해 4월 29일에 추미애 장관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던 사람입니다. 추 장관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늘 8명이 모여서 감찰위원회 총 11명입니다. 그중에 8명의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이 회의라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수사의뢰, 직무정지 이런 것들을 논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감찰관련 내용, 이 보고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유혁 법무부 감찰관이 해야 됩니다. 박은정 담당관의 상관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정 이런 데에서 유혁 감찰관은 다 패싱당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일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른다 이래서 그런지 박은정 담당관이 보고를 했고 감찰을 왜 개시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됐고 감찰을 마무리한 후에 징계처분 결정을 하게 된 법무부의 판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발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하고 손경식 변호사가 약 한 40분 정도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반론은 뭐냐면 법무부가 감찰의위를 거치지 않고 뛰어넘으려고 했던 점 건너뛰려고 했던 점 이거는 뭐 사실이죠. 11월 27일 날 감찰의원회를 연다고 했다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렸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12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찰의원들이 징계위원회가 12월 2일 날 열린다면서 징계위원회 후에 감찰위원회 열면 그거 뭐하러 여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감찰 규정에 보면 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감찰위원회를 임시회의를 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3일 날 주미회장관은 그 생각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그 규정도 바꿔버렸을 텐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설마 내가 임명한 감찰의원들이 나한테 반기를 들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것이 오늘 감찰위원회를 열도록 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건 감찰관, 아까 얘기했죠? 류혁 감찰관이 배제된 채로 감찰이 진행됐다. 이거는 감찰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윤 총장의 비위 혐의를 뒷받지만 징계 청구 사유가 주미회 장관의 6가지라고 했습니다만 그 6가지의 실체가 없다. 이 모든 게 다 이리저리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점들을 들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징계 역시 징계위에 회부하는 거 역시 부당하다. 이런 의견이 우세했는데 그래서 그런 의견 중심으로 해서 권고안을 만들어서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또한 소명기에 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인해서 윤 총장의 징계 처분, 그 다음에 직무배제, 수사의뢰 이런 거는 모두 부적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장관한테 전달을 했는데 추미애 장관의 이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 답변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침묵하다가 내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임 처분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현재 드러나 있지 않고 아마 제가 보기엔 무시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찰위원회 규정에 보면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권고사항에 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안 듣겠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검사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운운하던데 이게 원래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위원회인데 그거를 지금 민주적 총제에 운운하던 추미애 장관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생겼다. 이런 얘기죠.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권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고는 권고라는 건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받아들이고 제가 보건되는 추미애 장관이 아마 내일 징계위원회를 강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하나의 변수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하기 직전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장관이 10분간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분간 독대라는 것은 오늘 아침에 일제히 각 언론 매체에 제가 아침에도 해드렸죠. 추미애 윤석열 동반 퇴진론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회동을 거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흔히 이런 회동 결과가 언론에 이렇게 대서필된 적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까지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놓고 고민이 많다. 이거는요. 의도적으로 흘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의도적으로 흘린 겁니다. 흘렸는데 그러면 왜 흘렸겠느냐. 이런 쪽으로 정세균 총리가 역할을 하고 여론을 지금 몰아가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의 동반 퇴진이냐. 이게 이제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그런데 제가 아침에 유력하게 봤던 것은 내일 징계위원회를 강행을 하고 여기서 어차피 징계위원회를 스톱하면 추미애 장관은 완전히 체면이 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징계위원회는 그냥 가고 내일 징계를 하고 징계가 해임이나 이런 거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징계의 집행을 건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의 모양. 건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한다. 대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런 사태나 어떤 검찰 조직으로부터 불신을 받은 것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물어서 자진사퇴의 형식으로 정리를 한다. 아마 이런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동반 퇴진 논의죠. 그렇게 따지면 윤 총장은 해임 징계위에서 사퇴한 사람이 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사퇴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 장관과 10분 독대한 데는 거기서 그런 시나리오를 설명하면서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협조를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짐작인데 그거야 정확한 거는 아직 취재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아마 설득한 것은 틀림없을 것 같은데 제가 1차적으로 정세균 총리가 설득한 것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아마도 그 설득을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일 여하튼 징계까지는 무조건 거다. 마이웨이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거기서 오늘 정세균 총리한테 오히려 약간 통보하듯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내일 그걸 다 마무리 지어놓고 나서 상황 변화가 그러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또 낼 거고요. 그러니까 징계위원의 해임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 다음에 또 본안 소송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조미애 부장판사가 하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신문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결론과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은 정세균 총리하고 아마 대략 그 이후에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뭐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저의 예상이고 그리고 상당수의 전문가들의 예상이고 실질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은 계속해서 나는 자진사퇴할 생각이 없다. 나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렇게 계속 자기 주장을 펼칠 가능성. 저는 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왜 그러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해임의 형식으로 물러가게 하는 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오늘 감찰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이 결론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권고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됩니다. 여론 만약에 감찰위원회가 안 열렸다거나 아니면 감찰위원회가 이것을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결론을 뒷받침했다고 그런다면 이후 폭풍이 훨씬 줄어들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감찰위원회가 추 장관에 대해서 수사의뢰, 징계, 직무정지 이런 게 다 부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 장관은 훨씬 더 역풍을 맞은 셈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 편을 계속 확실하게 들어주는 한 이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훨씬 더 커진다. 그러니까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하면 만약에 문 대통령이 그것만 처리하고 추미애 장관의 후퇴도 후퇴를 하지 않으면, 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져야 된다. 물론 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황당한 결정을 많이 하는 정권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그냥 합리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한다면 아마 그 부담을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이 떠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좀 걱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동반 퇴진 쪽으로, 윤석열 총장 쪽을 먼저 사임시키는, 징계 해임을 하는 아마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가처부 신청을 낼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면 그 가처부 신청의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죠. 왜냐하면 징계위원회는 그냥 징계만 결정했고 그 집행은 문 대통령이 했으니까 집행에 대한 정지, 집행정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가처부 신청, 집행정지를 내는 셈이 되고 그 본안 소송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내니까 지금까지는 추미애, 윤석열 갈등 이런 구도가 프레임이 돼 있었는데 내일 만약에 해임이 된다면 그 프레임은 다시 문재인, 윤석열 갈등 구도로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에 대한 부담을 져야 된다는 의미죠. 그 부담을 잘 아시지만 문 대통령은 그런 부담 잘 안 질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꾸 남탓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다 보면 아마도 둘을 같이 동반 퇴진시켜서 이게 다 너희들 싸움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게 맞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그거는 현재 분명하지는 않지만 저희 정치부 기자 경험으로 볼 때 또 법조팀 기자 경험으로 볼 때는 아마도 그런 방향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다시 복귀를 하겠지만 안 받아들여진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